안녕하세요. 헬로 EPS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문법, 동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동안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되는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들어보세요. 근무하는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해. 예문은 근무하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자.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었죠. 이처럼 동안으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이가 자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해요. 예문은 아이가 자다 한국어를 공부하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책을 읽는 동안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어요. 예문은 저는 책을 읽고 있어요.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예처럼 동안으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1시부터 3시까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수피카시는 같은 시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같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다. 가는 동안으로 먹다. 먹는 동안으로 예를 들면 자다. 자는 동안 읽다. 읽는 동안 듣다. 듣는 동안 여행하다. 여행하는 동안 살다. 사는 동안 운동하다. 운동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 식사하는 동안 한국에 사는 동안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내가 친구들과 노는 동안 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일하는 동안에는 음악을 들으면 안 돼요. 페인트를 작업하는 동안에는 환풍기를 꼭 틀어야 돼요.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보안경을 써야 돼요. 농약을 치는 동안에는 농약을 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기계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스위치를 꺼야 해요. 나무를 자르는 동안에는 손을 조심하세요. 회식하는 동안에는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도 가면 사람들과 친해지게 돼요. 기숙사에서 사는 동안에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메뉴판을 읽어요. 한국을 여행할 때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네, 저는 여행하는 동안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탄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네, 같이 지내는 동안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이 때문에 피곤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자는 동안 저도 잠깐 자요.